안녕하세요 경인히트 대표 배용강입니다. 저희 회사는 40년간 2대째 쌓아온 기업으로 오랜 기간에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술은 홀가먼트라는 봉제선이 없는 니트를 개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앞판 등판 소매를 따로 붙여 가공한 기술과는 다르게 저희의 큰 장점은 봉제선이 없어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하여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제공정 없는 기술을 도입해 자체 연구소에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늘 우수한 품질과 새로운 디자인을 백화점, 품쇼핑, 동대문 등 각종 유명한 브랜드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벤처기업, 경약특례업체 인증을 추진 중에 있고 특허도 출원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발굴을 위해 국내 판매 라인 구축 및 온라인 자산물을 확정시키고 중국 브랜드와도 많은 협력을 추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인니트를 더 많이 알려서 홀가먼트니트의 선두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